보금서 기사의 관심 보금서 기사의 관심 사보금서 기사 성경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만 특별히 보금서 기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예수에게로 모아집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분은 메시아다 미리 예언하는 게 구약이고 그분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이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이야기가 빠지고 나면 팥소 없는 떡입니다 팥소가 뭔지 아시죠? 앙꼬는 아세요? 앙꼬는 일본말이고 팥소는 우리말입니다 일본말만 알고 계시는데 팥소라고 부릅니다 팥소 없는 떡 예수 이야기가 빠져버린 그런 떡이고 빵입니다 요원봉 기자가 말하는 3장에서 말하는 예수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지요 니고데모 그와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시킨 구약의 예화 누구 이야기지요? 노 뱀 사건 노 뱀 사건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아니 구약의 모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노 뱀과도 비교할 수 없다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분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대목입니다 22절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같이 교도하면서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과 비교할 수 없더라 세례자 요한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2020년의 시각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이미 머릿속에 박여버렸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 90년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던 이 사람 요한복음 기자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에 살고 있던 주 1세기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분위기를 모르면 이 뒤에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가지고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길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 뭐 비교해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에 배경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빨리 걸어 나가면 안 돼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 주 1세기에 이 성경을 처음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줬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어 그 대단하신 분하고 그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 아 세례 요한하고 예수하고 비교를 해서 예수가 더 크구나 대단하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2020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세례 요한 예수 길 준비하는 사람들 뭐가 대단해? 이래버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주후 30년이에요 30년 전이 아니고 주후 30년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누가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길 준비한 건 아닌데 그 설교 들으려고 누가 왔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세례자 요한이 막 독서를 품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 따라 하면서 정한 세외는 걷지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가 찾아왔어요 너 이 힘 가지고 함부로 하지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군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세리한테 군인한테 부자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바리세인한테 사두개인한테 심지어는 네가 엘리아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사내들이 공호의 대표단이 정식으로 찾아왔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빨리 이걸 좀 평정을 해놔야 될 그런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사내들이 공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단이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장단이 와가지고 한강가에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한강가에서 누군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막 바글바글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쿠데타이로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 의장단이 거기로 온 사건이에요 그것이 와서 너 엘리아냐? 선지자냐? 메시아냐? 따지고 묻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위기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의 국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만큼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왔습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건 부류고요 세리라든지 혹은 사두개인이라든지 부류고요 어디서부터 몰려왔어요? 방금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는 전국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왔다고 그래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 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머물면 그곳에 왔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들썩들썩할 정도예요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때의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는지 온 유대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는 수도 서울에서 설교 가지고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있는 그곳까지 세례자 요한이 있는 그곳까지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평가는 의장단의 평가지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엘리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근데 그것이 비단 종교의회인 사내들인 공회만이 아니고 누구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헤롯이 죽기 전에 어디 가서 설교 아니 헤롯이란다 세례자 요한이 죽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헤롯 공회에 갔잖아요 왕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다시 보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소환해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마가범 6장에 보면 야 좋다 과연 사람들이 몰려들만 해 아 너 진짜 설교 잘한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설교 잘한다라는 것이 확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헤롯이 처음부터 요한 실을 하지 않았어요 불러놓고 보니까 너무 설교 잘해요 야 진짜 대단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만 해 내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최고 목사야 했는데 그 설교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에이씨 너 왜 제수씨 뺏어서 결혼했어? 직접적으로 그의 문제를 건드렸을 때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직접 건드렸을 때 헤롯이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어제까지 삼촌지가 냈다가 아버지가 돼버린 그의 딸이 이거 안되겠다 엄마의 사주를 받고 요한의 목을 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설교는 괜찮아요 그냥 윤리적인 설교는 괜찮아요 그건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건드리면 싫어요 헤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슴을 봐야 돼요 말씀이 내 골수를 찌르기 시작할 때에 나는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헤롯처럼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인지 헤롯을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평가를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 헤롯이 불러서 와! 하면서 볼 수 있을 만큼 사내들의 의회가 나서서 부담감을 가지고 찾아올 만큼 모든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와서 볼 만큼 그런 대단한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를 비교했는데 누가 더 월등히 크다고요? 예수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름이 똑같아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을 끌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왜? 당대는 최고의 사람이지만 아직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세례자 요한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요 팔레스타인 가운데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하고도 비교 안 되는 더 탁월하시고 더 대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당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의 세례 베푸시는 유일한 장면이 여기에 요한복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두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이동을 해요 유대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세례자 요한은 요단 서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요단 동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도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바푸니 거기 물이 많았음이더라 사람들이 아직 세례를 받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공간복음에서는 마테,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회가 언제 시작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며 사역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사역할 때 예수님도 동시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기 위한 요한복만의 장치입니다 아직 갇히지 않았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세례자 요한은 죽은 이후에요 한참 뒤에 이야기지요 그런데 공간복음과 비교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사역한 것은 세례자 요한이 처형당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한이 세례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두 개의 세례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하든지 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고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그거 필요 없어요 아주 정확한 설명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기자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작 누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다 써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하마평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6절에 이런 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를 때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요단과 접근해서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부추길 때 쓰는 과장법이에요 다 가버렸으면 세례하는 옆에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 옆에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이 시샘이 난 거예요 저쪽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 세례받은 사람인데 후발주자인데 저쪽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가서 내가 먼저인데 내가 스승인데 내가 나한테 세례 베풀었는데 내가 너 교회 개척해 줬는데 나보다 커지면 되겄냐? 좀 자중해 좀 천천히 커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을 자극하고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질투심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발언이 26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요한의 첫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다 영적 지혜와 총명 그게 대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그 지혜가 누구 거기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내 거 아닌데 내가 조금 영적 통찰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뭘 안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고 있는 것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거는 자랑해도 돼요 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냐 자랑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지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의 주권이면 그건 나는 말할 수 없다 그가 하는 일 하나님에게서 온 사역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너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겸손함 이상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보낸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질투심 유발하려고 손 잘못하면 너희는 너희는 내가 나 세례자 요한이 저쪽에 있는 그 사람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나로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예수하고 자꾸 충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증언해야 될 사람이야 그 말은 세례의 요한이 스스로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자의식이 분명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건으로 부들고 있으니까 그분이 예수가 그 사회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하나 있다면 즐거움이 있다면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것 그것이 내게는 생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의 요한 입니다 잘못된 봉사 잘못된 헌신은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해요 나 오늘 이거 참 잘했지 오늘 이 행사 잘 치루었지 오늘 내 소리 좋았지 자기에게로 이목이 집중되기를 원해요 내 진정한 성경과 봉사는 오늘 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잘 보여줬니? 오늘 내 찬양을 통해서 내 설교를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 기쁜 모습이 너희 얼굴에 보여줬니?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리 열심히 다했어도 그 봉사 아니라고 온 몸이 쑤시고 근질근질하고 몸살이 나고 목이 다 쉬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 누가 찬송했는지 아니면 누가 봉사했는지 누가 그 주방에 있었는지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내 사역 마쳤으면 나는 그것으로 촉한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내가 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세례의 왕의 자의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저녁에 신방에 신랑을 데리고 가서 자 이제 내 신부가 저기 기다리고 있어 하고 신랑을 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유대적인 상황이에요 세상에 따라서 산을 밤 딱 치르고 나서 환호성절을 와 천여다 이와 드디어 합방을 했다 그럼 밖에 있는 친구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준대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예요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그런 쌈폼을 잡고 이 신랑을 신부에게 들여다 주었어도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들러리예요 아무리 폼 잡고 아무리 사람들이 공유가 알아주고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왔어도 나 차려입자 요한은 누구라는 거예요? 들러리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나는 아무리 폼 잡고 있어도 나는 들러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지 난 들러리지 내가 신랑이 아니에요 들러리는 신랑 앞에서 뽐낼 것 없어요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케리가 임종을 앞두고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윌리엄 케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윌리엄 케리의 구세주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길 원치 않아요 나 때문에 내가 전한 그 예수만 그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면 오늘도 한 영혼의 신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로서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리완의 기쁨이고 케리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무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스코트랜드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스코트랜드 종교개혁처럼 유명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지금 보니까 종교개혁이 있죠 그때는 교회 불의를 향해서 성가차들을 부딪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무력으로 억압하던 사람이 있어요 피의 여왕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메리가 정말 화가 났어요 개혁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칼 부르면서 죽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때에요 사람들이 낙사에게 오늘은 좀 참으세요 오늘 가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여왕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들어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옆에 만류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 4시간 엎드려 있었는데 그깟 여왕 앞에 가서 말 못해? 하나님 앞에서 4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알겠어 말리지 마 하나님이 내 곁에 같이 계시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거짓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무작정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는 항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헤롯 앞에 가서 어떻게 제수씨에 데려다가 네 마노라 삼고 조카들이랑 네 딸 삼고 말이 되는 짓이냐고 목 내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세리들에게 세금 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 폭력, 그 권력 폭력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앞에 가서는 너의 왕권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동일하게 왕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다 공평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골라서 말하지요 쟤는 아무리 건드려봤자 나 때리지 못할 사람이야 쬐쬐 날리고요 쟤는 잘못 건드리면 내가 피 볼 것 같아 걔는 좀 피하고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나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거든요 그분 앞에서는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 신부예요? 교회가 그리스의 신부예요 계속해서 이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신부인 교회는, 신부인 성도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줄이 앞에 서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을 못 잊을 첫사람 그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지요?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이지요? 교회는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턱수를 입고 멋있게 꽃다발을 들고 서 있어도 들러리는 들러리예요 그 사람이 신랑 되면 안 돼요 세례자 요한은 그것을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신부인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인 성격이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을 의미하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그런 세례예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큰 그림은 아닙니까? 조금만 넓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시작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어떤 이야기요?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몇 시쯤 열리나요? 이 피로연이 저녁에 열려요 밤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밤을 꿀딱 새요 술 마시면서 포도수 마시면서 아침에 돼서 새벽에 돼서 정신이 말쌍하게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2장과 3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에 시작된 이야기가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면서 2장과 3장의 이야기가 한 묶음이 끝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작은 한 묶음을 또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2장과 3장은 그런 연결점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마무리되어지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완결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비단 세례자 요한만이 아니라 율법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하리라 예수만 흥해야 된다 예수의 복음만, 예수의 진리만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또 3장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관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모세도 세례요한도 다 예비하는 자이고 들러리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3장에서는 굉장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모세가 됐든 세례요한이 됐건 엘리아가 됐건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붙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다 주셔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한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다 주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의 권한을 다 위임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도 베풋이지만 심판의 정권도 가지고 계신 분이란 거예요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고요 싫어하면 해로처럼 빌라도처럼 죽는 거예요 진노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가 이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생명도 주고 복도 주고 땅에서 장구하게 하리라 그지 구약의 계약이 왔다고 한다면 신약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진노와 심판 아파트 서게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구주되심을 고백하라 고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3장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자로서 예수만이 예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에 아멘 한 사람이 니고데모고요 끝까지 깨우뚱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깨우뚱한 거예요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메시아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이거 아닌가 보네 깨우뚱하고 다른 사람 내보내잖아요 세상에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취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고 조금 변해서 변론 조금 해보던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니고데모 같은 제자가 있고요 빌라도는 눈앞에 있어도 안 돼요 요한복음은 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어떤 제자가 될 거냐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장에 애제자 그 바로 앞에 도마라는 제자 그 앞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 18장부터 쉬지 않고 제자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하면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지금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증언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내게 증언하고 계세요 예수가 누구냐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구원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내게 주시는 현재의 사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지금 내게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1장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서론이에요 서론의 답이 나와 있어요 1장 1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면 뭐라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요한복음 개혁 개성판 성경은 권세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영어성경은 이거 아주 편안하게 벌어졌어요 자격증을 주셨대요 라이센스 딴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의 라이센스를 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장이 띄워주죠 하나님 자녀들의 라이센스는 누가 띄워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놨어요 설명이 아주 편안하게 풀어져 있어요 성경이 성경이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하나님이 심판주의 계단에 두려웠는데 그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는 좀 그놈한 표현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히브레는 그 표현이 없어가지고 아람어까지 빌려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에이 아빠 그러면 안 되지 아빠 용돈 좀 줘 큰애가 부산에서 와가지고 아빠 소리 나면 아 주머니 털릴 시간이구나 애교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아빠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 그냥 치대기도 하고 은석도 부리고 뭔가 더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심판주의계 두려웠던 존재이지만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대요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 구주를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내 구주라고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구주시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증언되어진 이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을 믿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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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